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 또 데리고 왔어요 사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너무 고구마고 그지 같으니까 앞으로 그리 올라와도 안 가지고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미운 정의라도 든 건지 뭔지 또 그를 보니까 가져오고 마음이 바뀌네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건데 물론 지금은 싹 다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작인데 심리전을 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다 제목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르띠에스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충고와 조언들 전부 하나하나 셋이 다 읽었어요 모든 댓글 전부 다요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새겨 듣겠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 연애라서 조금 뭔가 좀 설레발친 것도 알겠고 근데 아직도 저는 그녀를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얘가 남들보다 그저 무력이 좀 많은 여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바로 확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척추도 아니고 어떻게 접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접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마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아직 네가 그립다 너를 못 잊겠다 사랑한다 우리 그냥 다시 예전처럼 만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고 전 여친은 생각을 좀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 시간을 좀 달라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뭐 전 여친이 저에 대해서 마음이 아예 없고 이용을 했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까르띠에를 선물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팠을 때 옆에서 밤샘 간호도 하고 청소도 대신하고 또 먹을 거 사다 주고 이런 거를 까르띠에 사주기 전부터 했어요 얘가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항상 회사 갈 때 도시락 싸다 주고 그런 친구였다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이 남친들한테 좋은 선물을 받는 거 그런 걸 또 보다 보니까 뭔가 샘이 나가지고 살짝 어리광을 부린 건지 뭔지 그래요 사실 첫 만남에도 완전 반짝반짝 정말 예뻤고 소개를 시켜준 친구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완전 생명의 은인 같았죠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다들 막 깜짝 놀랐죠 야 너 어떻게 저런 애를 만났냐 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이아의 정 꽁꽁씨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그분이랑 아주 많이 닮았다 이런 칭찬이 막 쏟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막 어깨 으쓱으쓱 올라가고 막 설레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죠 만약 얘랑 재회가 실패한다 해도 뭐 한 번 준 선물 도로 뺏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연인 사이도 아닌 거고 친구 사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어린 애들도 아니고 남자가 돼서 쪽팔리고 찌질하게 이미 준 선물을 도로 돌려달라 이런 행동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나이 가오가 있죠 어허?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어? 남자 가오가 있지 그리고 가오가 아니라 해도 그래 한 번 준 걸 도로 뺏는 거 이런 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입니다 비열하죠 그냥 줬으면 거기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걔가 뭐 강제로 칼을 들이밀어가지고 뺏어간 것도 아니고 어? 제 의지로 해준 건데 왜 자꾸 호구라고 하는지 뭐 아무튼 그건 그거지만 이 일로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이별까지 가버린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또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얘를 꼭 붙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얘한테 어떤 진심을 보여줘야만 얘가 다시 저한테 돌아올까요? 그 손편지 같은 거 여자분들 좋아합니까? 감동받고 그래요? 제가요 진심을 꾹꾹 눌러담아가지고 적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 1번 걔 돌아오게 하려면 손편지 같은 거 어림도 없어요 이번엔 그냥 티파니 목걸이랑 반지 세트를 준비해서 주세요 사랑하는데 까르띠의 반지 10배 정도 가격이면 뭐 어때요? 상관없잖아 공짜로는 절대로 안되니까 티파니 세트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시도를 해봐야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만약에 싫다고 한다 그럼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야 왜? 줬다가 뺏으면 안되잖아 남자 가구가 있으니까 그죠? 2번 님 전여친이 손편지 따위를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본인이 더 잘 알텐데 아니 근데 왜 자꾸 글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님 좀 찌질해 보여요 생판 남이 내 눈에도 별로야 여친은 커녕 친구도 없어 보여요 3번 까르띠의 그거 일단 돌려받고 나서 나랑 100일 더 사귀면 그때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물을 주려면 말이죠 선물이 아니고 후불로 줘야 돼요 강하게 나가라 이 말이지 왜? 사실 님 같은 호구가 별로 없어 동북아시아를 탈탈탈 털어봤자 몇 명 안 나와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니를 잡고 싶다 이거 말이지 너를 잡고 싶다 이 말이야 왜? 좀 흔들어대면 뭔가 좀 크게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를 심어주라 이거요 4번 여기 댓글들 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품 선물을 줄 때마다 관계가 조금씩 더 연장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대가 아무리 좋고 가오 따지고 한다 한들 억난장자가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님 솔직히 마음도 여리고 좋은 사람 같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니네 부모님 선물이나 사드리세요 아닌 말로 어머니도 까르띠의 반지 좋아할 겁니다 분명해요 5번 님아 아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샤넬 사준다고 해보라니까 편지는 무슨 얼어 죽을 6번 이제 글 적지 마 좀 글 적지 말라고 그냥 여자들 만날 때마다 니 분수에 안 맞게 명품이나 쳐 바라라고 자존심 때문에 가오 잡느라 분수에도 안 맞는 명품 막 뿌려 자존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돌려받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 망할 놈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글을 계속 잡고 있네 아주 그냥 이 거지같은 호구가 7번 솔직히 걔 얼굴이 그 정도로 안 예뻤다면 글쓴이가 이만큼 좋아했을까 싶네 그리고 초반에야 여자애도 설레는 감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잘해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딱 거기까지였던 거지 솔직히 나도 초반에는 자를 만날 것처럼 하다가 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외적인 게 컸어요 여자가 아무튼 여자가 이미 마음 떠난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주면서 만날 거야 아니면 그 여자는 안 잡힐 거야 포기하라고 8번 야 야 이 거지같은 놈아 너 인마 읽는 사람들 속 확 뒤집어보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맞지? 주작이지? 그냥 지금이라도 억으로 시기 한번 끌어본 거라고 해 아니 설령 그게 아니어도 그냥 그런 거라고 말이라도 해줘 제발 부탁이다 9번 어? 아니 댓글 하나하나 모두 다 읽었고 새기겠다고 했으면서 왜 결론은 다시 만나는 겁니까? 차라리 자작이라고 믿을래요 이렇게 어리석은 남자 얘기를 보고 있자니 스트레스가 그지같이 확 치고 올라오네 몇백짜리 명품 또 주겠다 하면 바로 돌아올 거고 또 전세라도 얻어주면 없던 사람도 뿅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글올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요 10번 이제는 좀 안쓰럽네요 여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도 높아질 텐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지금이야 아직 어린 20대 초반이니까 명품 백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나중에 명품 골프채도 사줘야 되고 골프 라운딩도 데려가줘야 되고 차도 그냥 차가 아니야 벤츠나 아우디 BMW 같은 외제차 사가지고 모시러 갔다가 모시고 와야 되고 드려야 되고 아니지 벤츠 쪽팔린다고 포르쉐 타고 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람보르기니 같은 거 그리고 집도 그래 둘이 사는 거면 30평대도 나쁘지 않은데 애를 낳으려면 40평대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정도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도 너 차여요 그냥 지금 잠깐 마음 아프고 끝내요 10번 진짜 돌았나 아니 자꾸 왜 이러는 거야 11번 여친이 꽃변도 아니고 자기는 호구가 아니라고 화를 내곤 있지만 300만원짜리 반지 사달라는 여친한테 반지 할부로 사주고 여자 경제관념 한번 고쳐보려다가 오빠는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겨우 이딴 거지같은 소리나 듣고 다이아 정 꽁꽁 닮은 여친한테 뻥차인 불쌍한 쓴이 에이 호구야 참 이게 경우가 참 거지같은 게 주작이면 주작이라 해도 인생이 참 불쌍하고 진짜면 말할 것도 없고 요리 자빠지면 똥이고 졸이 자빠지면 설사하고 야... 답이 없는데 이건 감사합니다 음...?